안녕하세요 코비가 유토피디입니다 이제 여름이 거의 다 왔는데요 여름에 생각나는 색깔 혹시 뭐 있으세요? 바로 그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비가 온 곳은 포천에 굉장히 숲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맘때 여름맞이 수목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첫 번째로 온 곳은 국립수목원입니다 여기는 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예약을 먼저 하셔야 돼요 평일이나 주말에 현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제한적인 인원도 있다고 하니까 일찍 오시면 예약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6월에 이 수목원을 택한 이유는 사실 7월, 8월은 너무 덥고 벌레가 많고 여기 보면 뱀도 나오고 또 매미가 있으면 고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서 6월에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는 함부로 모든 걸 다 보려고 하지 마요 왜냐하면 진짜 너무 넓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서 정말 가지 각 지역에 수목과 나무와 꽃들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없는 거는 거의 우리나라에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다 보는 거는 물이고 이 안에서 내가 보고 괜찮고 예쁜 것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계절 다 와도 볼만할 것 같아요 각 계절에 맞는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재미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 여름에 오는 게 이 푸릇푸릇하고 이 그린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수목원의 진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들어진 대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약간 작은 것들 위주로 보고 여기 넘어와서는 나무들 위주로 보면 구경하시는데 오른 방향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 나무들 구경할 때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구경하면서 이 포인트에 집중해 보세요 이게 나무가 달라지면 향이 달라져요 향이 그래서 걸어가는데 나무가 달라질 때마다 향이 달라져서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향을 꼭 한번 맡아 보세요 돌아다닐 때 꼭 그리고 여기 앉아서 쉴 공간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앉으면서 피던치드가 여기만큼 많이 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생각할 만큼 정말 공기가 깨끗하니까 꼭 여유를 즐겨보세요 평강식물원 이런 곳인데요 와 이렇게 포인트가 진짜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확실히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하이라이트여서 여기에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포인트가 있어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입장료가 훨씬 더 비쌉니다 8,000원이에요 8,000원 근데 지금까지 들어왔을 때 여기만 봐도 그렇게 아깝진 않다 그리고 여기 곳곳에 다 의자를 설치해 놔서 여러 곳에서 포토스팟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들어 놨고요 이게 아마 5월에 6월쯤까지도 간다고 하니까 여기 이제 와보시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장에서 만든 곳이라 뭔가 많네요 확실히 볼 게 많아요 이렇게 쉴 곳도 있고 지금이야 누워 있는데 7월, 8월 되면 아마 벌레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렇게 해가 들어올 때 여기 습시 공간은 인공적인 데크를 깔아놔서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습시 지금 아무데나 해이 비치는데 카메라만 갖다 대도 굉장히 예쁘고 사진이 잘 나오고 볼만 하거든요 저는 확실히 자연의 인공적인 게 믹스가 돼야지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확실히 고구리조트에 있는 정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자연과 인공미가 믹스된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격은 솔직히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그래도 즐길만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남수목원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비록 지금 평일에 오긴 했지만 근데 여기는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아직 유명해지지 않은 곳인데요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면 무슨 북카페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안에 책들이 가득 채져서 여기 와서 책 읽는 것도 저는 꽤나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 느낄 때는 여기가 조금 더 숲이 울창하고 뼈옥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아까 국립수목원에서는 시야가 눈높이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울창한 느낌은 크게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시야가 계속 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나무들이 약간 감싸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울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반 정도 왔는데 한번 나머지 반도 보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반도 돌아다녀 봤는데요 여기는 진짜 그냥 생숲 생숲 낡아재숲 그래서 지도에는 길이 있는데 이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봄이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게 6,000원이라는 입장료를 지금 받고 있어요 솔직히 맞는 가격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숲이네요 좀 아쉽습니다 많이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 좀 표지판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어떤 부분에서 당점이 있냐 확실히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 진짜 없고 조용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왜 조용한 곳에서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앉아서 책 몇 번이나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조용한 것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지금 세 곳에 포촌에 있는 식물을 갔다 왔는데 세 곳을 한 문장씩으로 평가하자면 볼 게 많은 건 국립식물원 보기 좋은 건 평강식물원 그리고 정말 조용한 곳은 나남식물원 각자 세 개의 식물원이 있으니까 6월에 식물원 가는 건 저는 여름이 오기 전에 막바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이 세 곳 중에 한 곳 선택해서 한번 다녀오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